나 어떤 그림인지 알 것 같아 아 나 진짜 아우 김호진 진짜 어떻게 여기서 저기 여기가 보니까 약간 위미적이야 아 저기 유리 전이죠 저기 오케이 여기서 한 30분 사시겠군요 오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전기니까 네 그래요 오케이 자 갑시다 아이 진짜 오진아 응 야 이 진짜 뭐하는 거요 응 우리 갔다가 지금 장소 바꿨어 왜 아 너무 인위적이야 인위적이지 않은데 그 저기 저기 뭐야 그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 인위적이잖아 야 어디로 바꿨는데 아이 지금 도곡류로 넘어가 그렇게 형 도곡류는 잡사를 안 해서데 왜 상태도 몰라 내가 일단 봤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쪼구 그렇다 싶으면 두물머리가 잘 넘어갔어 두물머리 아이 모르겠잖아 나 말 좀 이상하게 하는 것 좀 잘라 그럼 놓을 게 없을 텐데 그래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아우 나 진짜 심장이 저기 거려 어떡해 이게 나 이거 봐줘서 올 수 있어 오진이한테 됐다 뭐라 그랬어 나한테 지금 심해 잠깐만 그리고 도곡류는 나만 풀머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거지 나는 풀머리는 다 같이 다만 지금 막 차 안에서 결정했다고 생각은 안 됐고 치열한 논쟁이 끝이야 결정 못해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이리로 갔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오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여기 봐봐 여기 봐 저거 보여요 진짜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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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 있어요 왼쪽이 어 대박 대박 이리 와봐 저거 봐 안녕하세요 혹시 이리로 가는 길이 있나요?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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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전화할게요 어 지나가다가 연꽂이 보여서 들어왔다 까지만 지아씨 내가 여기 보니까 연꽂이 너무 예뻐서 이쪽에 한번 담으볼까 하고 한번 들어와봐야지 여기 갔는데 여기가 보니까 이제 깊숙이 들어가실 곳이야 막다른 곳이야 차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동네도 그냥 도롱니라고 얘기할까? 승강한테 어? 지아 여기 동네 좀 어때? 하하하하 동네에 유명한 게 동네가 이렇게 가자지 어? 그래야지 내가 흔망하지가 않네 내 입 приех 다 날아가고 응 GRK 건네용 저 골지 뭔데요? 땀나는 거 나온 거 아니에요? 열심히 말려야지 편의점 여긴 내려와 네 지금 바람에 가는 줄 알았는데... 강풍! 강풍이요? 알았어. 강풍! 천풍기가 고장 났네. 어떻게 했어요? 지금 아무 변화가 없어요.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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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!